유튜브 친구들 유하! 고세구에요!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고세구 광고대회입니다! 뿅! 유튜브를 보면 무조건 나오는 유튜브 게임 광고 그리고 중간중간 나오는 게임 광고 또는 새로운 오리지널 광고를 만들어서 새구땅에게 보여주시는 컨텐츠입니다!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할게요! 고걸려! 일단 첫 번째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아... 아이 미친... 첫 번째 킹이 되는 자! 보도록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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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묻히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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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잠깐만 이거 왕 버티버가 되었다 킹이 되는 자 와아 와 진짜 제가 원하는 바이브를 그대로 살려주셨어요 이거 내 유튜브 중간에 나오면 추세우기 하하하하 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첫 스타트 미쳤는데 alerts 이 모바일 게임의 혁명 이 모바일 게임 혁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scholars menjek sí turkey 고라니 아니야 고라니? 지금 지장 장립 어 뭐야 오 잘 만들었는데? 이만 더 인쇼 직접 플레이 가능한 다양한 클래스 무한으로 즐기는 다양한 코스튬 나만의 아이템 합성 공식을 만드세요 블루스리드로 즐기는 무한한 모험 가중 접속 리어타임 모바일 MMORPG 박진감 넘치는 전기 심금을 흘리는 전쟁터 아래 채팅 뭐야? 이 세계를 동일하세요 갑자기요? 새 꼭지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와 이거 진짜 잘 만드셨는데? 아니 뭐야? 너무 좋았어요 B급 감성부터 퀄리티까지 놓친 게 없는 지금 새로운 우승후보 다음분 약간 조금 긴장하셔야겠는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고세구 광고대의 종이님님 어 이분 옛날에 새구 편집 많이 해주신 분이신데? 다 했다 기대가 되는 요즘 프레미엄 방송 없네 요즘 바악 시즌인데 골방 속에 없으시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세계 아이돌의 고세구 TV 일단 이 아이돌은 섹시하고 큐트하고 그냥 다 합니다 섹시라고 거리가 멀지 않냐고요? 어찌라고요? 잠깐만요 귀가 왜 있죠? 아 지워드렸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를 본인이 녹음했다는 게 진짜 시청자들 이분이 매일 귀여운 애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귀엽지 않고 갱 받으신다고요? 어찌라고요? 스트리머들이 너무 방송을 빨리 꺼서 심심해요 다른 스트리머들이 너무 방송을 빨리 꺼서 심심하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돌은 넘쳐나는 텐션으로 10시간 넘게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꾸 왔는데 왜 아직도 같은 곳이냐고요? 어찌라고요? 어찌라고요? 전달가자 귀엽고 귀여워요 이 채팅창에도 귀여워치네 이번에는 섹시하듯 오리지널 광고 약간 또 색다르게 게임 광고가 아니라 정말 세구를 영업하는 태구 광고 를 만들어주셨어요 딱! 기승전결 저 국자 구까지 넣어주셔야겠다 그래가지고 깔끔했다. 유희영 듀얼 링크스 광고 패러디? 이게 뭐지? 한번 봐야겠다. 고세구 것도 강가해도 희터워? 강가해도? 응? 아니야. 왔다. 세스. 어? 유희영. 아타마나 가까운 하나만의 어무시러이 방금이 이세돌 세쿠벤 온탐. 이세돌 세쿠벤 온탐. 이세돌 세쿠벤 온탐. 하이, 니가사아. 애가오데. 하이. 나 고세구야. 아아. 미쳐놨. 우와. 아타마나 가까운 Александρο이 어무시러이 방금이. 이세돌 세쿠벤 온타. 이세돌. 하하하하. 와. 와, 미쳤는데? 이건 1분 광고 아니야? 1분 광고? 1분 광고 특유의 갬성이잖아요. 이거. 아니 쟤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개 웃기네. 그냥? 와. 노우너킹아 어떻게 1분 광고까지 생각하셨지? 일본 광고에 진짜 얼탱없고 뇌절 같은 데면서 그 웃긴 광고가 많거든요 너무너무 킹하 좋았다 새로운 유력 후보예요 지금 B급 광고 신이 되는 자 겨울까봐지 제 돈을 도둑맞았어요 저놈이요 아니 이 돈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세뱃돈이에요 증거가 없네요 애매하니까 반씩 나눠요 세구가 영리해요 고갈통 안 돼요 세균에게 주폭도에게 아니다 그냥 저 주세요 사건 해결 수군 플러스 신세계 신이 된 자 이거 좋았다 이거 이겜성 또 좋거든요 이것도 새로운 느낌이에요 스토리도 빌드업이 되고 고증이 잘 돼서 아 이게 왜 이렇게 웃기지? 세구가 영리해요 약간 이 맞춤법 말도 안 되는 맞춤법 쓰는 게 어이가 없어 신세계 신이 되는 자 다음 미르송이 님께서 해주신 고세주 이거 약간 술 핫한 아이돌만 찍는다는 술 광고 소주 광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새는 술도 못 먹어요 안 먹은 지 반년이 되니까 아 나도 완전 술지 됐어요 술지 술지도 깔끔하게 고세주 쉽게 한 판 돌리고 딱 가자 대구가 쩌는 랜덤 게임 쩌는 랜덤 게임 암무순 게임 게임 스타트 딸기 네? 바쁜 사디 쓸 땐 바로 텐션어 고세주 딸기 딸기 너도 수박 잘해 나로 딸기 너도 수박 잘해 딸기 아아아아 내가 더 말았네 아아 야 김투수 내가 이거 마시면 너 나랑 사귀는 거다 오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 깔끔해 가품싸 됐을 때? 그거 딱 좋았고 마지막에도 이거 귀엽네 옛날 클릭까지 모아서 술에 관련된 거 해서 고세주 아 너무 좋아요 미루성이님 아니 알잘딱 미초 아니 콘텐츠 이거 뭐야 다들 광고 이갈고 만든 거 뭐야 자.. 투표 종독하겠습니다. 자.. 두 구두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 3구의 재미있는 광고를 골라 주세요 spre 이번에 딴 음악평의 럭파이에 아주cheun cielo 랭크스 광고 일반 광고 느낌이 나던 맞아요? install 어떤 상황으로 1등이 되지 못하고 2등이 되신 모바일 게임의 혁명 댕 보컬 고세곡질을 만들어주는 아마테스 션님 자 그럼 마지막으로 3위 3위가 지금 아 3위하고 4위도 많이 차이가 안 났는데 와 미르송이님의 고세주가 마지막 3위 3위에 안착하게 됩니다 4위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나왔는데 4위 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인기상으로 또 드리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킹이 되는 자 그리고 신이 되는 자 아주 좋았지 고세구 2가 공평해요 고세구가 영리예요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주 나이토 아주 나이토 고세구입니다 네 고세구입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아이돌 고세구입니다 네 고세구입니다 네 고세구입니다 네 여러분의 고장하자 볼게 고세구 이상 네 고세구입니다 하 daughters goes 檢atz 이제 그리고 이역